형, 요즘 좋으시겠어요?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니까 나야 똑같지 뭐 너야말로 요즘 난리도 아니던데 명성이 자자해 그래도 형 따라가려면 뭐 알았죠 뭐 금방 따라잡겠던데 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거 다 형한테 배운 건데요 뭐 That's it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자를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너 내게 기회를 줘 네가 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 남자에겐 미안하지만 거절이 같아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도 알아 하지만 그와 있기에는 네가 너무 특별하잖아 너를 어떻게 대줬니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하기는 아닌 것 같니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자를 본 적은 없어도 너무 아까워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너무 아까워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네 남자가 누구니? 널 이렇게 혼자 두고 다니니 나 같으면 자식 손잡 생긴 후에도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아 Let me love you and hold ya 날 봐 지금 이 기회 다시 지금 보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 미금 만지 바라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봐 내 눈 속에 비치는 네 미소를 봐봐 너를 어떻게 대주니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일은 안 것 같니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두로 너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너무 아까워 네 남자를 본 적은 없어도 너무 아까워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너무 아까워 네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라보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네 남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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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자 아멘